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강신주의 감정수업 소개해드립니다 48가지 인간의 감정을 스피노자의 말과 함께 인문학적인 유명한 소설들을 통해서 또 작가의 말까지 함께하는 작품인데요 48가지를 다 읽어보면 사람을 좀 이해하는데 소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무작위로 제가 느낌이 있는 것만 해서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민인데요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연민 타인에게 사랑이라는 착각을 만들 수 있는 치명적인 함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설의 항상 이 책에는 소설의 문구들이 나와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당혹스러운 일이다 스물다섯 남자 장차 부대원을 제휘하는 장교가 될 사람이었지만 성숙하려면 아직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호프밀러 소위에게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 발생했다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접경지역 주둔지에 근무하던 호프밀러 소위는 지역 유지의 딸 에디트에게 강한 연민을 느끼게 됐다 어릴 때 멋진 댄서를 꿈꿨지만 불의의 사고로 걸을 수 없게 된 아름다운 그녀에게 어떻게 연민의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행스럽게도 호프밀러의 연민은 에디트를 불쾌하게 만들기는커녕 그녀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와서 줬다 누군가에게 자신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기쁨 또한 얼마나 유쾌한 감정인가 그래서 호프밀러는 더 자주 에디트의 집을 방문하게 됐다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될지는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치근한 마음을 가득 담아 에디트의 이마에 키스하려는 순간 그녀는 양손을 거칠게 들어 그의 얼굴을 부여잡고 격렬하게 키스를 했기 때문이다 에디트는 호프밀러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화과 지성사의 슈테판 치바이크 소설 초조한 마음을 읽어드리고 있어요 잠시 후 에디트는 내게 등을 돌리더니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수줍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가보세요 이 바보 같은 사람 가세요 나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어두운 복도에 나오는 순간 온몸의 힘이 풀려버렸고 현기증이 나서 벽을 붙잡아야만 했다 이거였구나 이거였어 에디트가 나를 때렸거나 욕했거나 내게 침을 뱉었더라면 차라리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예민하고 변덕이 심한 에디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나는 모두 각오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만은 몸이 아픈 그녀가 만신창이인 그녀가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것 이것만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 어린아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힘없는 소녀가 감히 진정한 여인의 감각적이고 의식적인 사랑을 갈망한다는 사실을 나로서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을 예상해서도 운명의 저주를 받아 자신의 몸조차 가눌 힘이 없는 소녀가 남자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한다는 사실 단순히 연민 때문에 이곳에 오는 나를 그토록 끔찍하게 보호했다는 사실만큼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 책은 남녀의 엇갈린 감정을 얘기한 거죠 남자는 장애가 있는 여자에게 연민의 감정을 품은 거예요 사랑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는 남자에게 사랑의 감정을 키웠던 거죠 이게 비극의 전조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함께 있을 때는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반대로 떨어져 있을 때 서로에게 슬픔을 가져다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연민은 남의 불행을 먹고 사는 서글픈 감정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불행에서 벗어나는 순간에는 우리에게 연민의 감정은 씻은 듯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 있죠 한 부부가 한 사람이 불치병을 앓게 되면 굉장히 사랑이 뜨거워진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남자가 불치병을 치료하고 또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일으키면 그 사랑은 없어진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연민인 거죠 사랑이 아니라 한쪽은 연민이었던 거죠 결국 연민을 계속 품고 있으려는 사람은 상대방이 계속 불행해야 돼요 그래야 연민을 하죠 그래서 연민의 감정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연민에 대한 스피노자의 정의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티카에서 연민이란 자신과 비슷하다고 우리가 상상하는 타인에게 일어난 해약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이다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연민이란 것은 타인의 불행에서 생기는 슬픔이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슬픔을 극복하고 기쁨은 기쁨을 회복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슬프면 슬픔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고통인 에너지가 있어요 그걸 극복하고 싶은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기쁘면 그걸 유지하고 싶은 에너지가 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슬플 때 극복하고 싶은 에너지가 있어요 이게 큰 거죠 타인의 불행에서 생기는 슬픔도 그걸 보면서 에너지가 생겨서 그 슬픔을 같이 나누고 도와주는 거 거기서 우리 에너지를 받는 거죠 이게 이제 호프밀러라는 젊은 장교가 계속 에디트라는 불행한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기도 연민은 결코 사랑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타자의 불행을 감지했을 때 출연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연민의 밑바닥에는요 자기는 그런 불행을 겪지 않고 있다는 그런 안도 불행한 타자를 도울 수 있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에디트가 활력을 되찾는 것을 보면 호프밀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찬탄을 하고 자긍심을 느끼는 그런 대목이 소설에 있어요 나 호프밀러 소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다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고? 내가 하루나 이틀 저녁을 장애인 아가씨와 함께 수다를 떨면 그녀의 눈빛이 반짝이고 볼에 생기가 돌고 내 존재로 인해 암울했던 지번이 환하게 밝혀진다고? 이런 대목이 나와요 약자를 도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강자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자부심이죠 혹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됐다는 존재감을 느낄 수 있고요 이것이야말로 연민의 감정 뒤에 숨겨진 내면이죠 그렇지만 강자의 자부심은 약자가 계속 약자로 계속 있기 때문에 강자가 되는 겁니다 약자가 강자가 돼버리면 그 순간은 없어지게 되죠 연민의 대상이 약한 존재여야 됩니다 이 소설에서 격렬한 키스로 에디트가 자리사전의 사랑을 토로할 때 호퍼밀러가 당황했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금방 알아요 키스를 하자마자 에디트는 호퍼밀러의 속내를 안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안 거죠 그래서 강신주 박사는 사랑인지 연민인지 알려면 키스를 하랍니다 그럼 알 수 있다 그래서 화를 낸 거죠 이제 가보세요 이 바보 같은 사람 가세요 라고 한 거죠 여기서 막을 내려야 되는데 이 소설은 막을 내리지 않아요 호퍼밀러는요 자기가 가졌던 연민이 사랑이라고 포장을 하고 끝내 돌이켤 수 없는 사태를 만들죠 그래서 자기도 사랑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약혼까지 합니다 하지만 둘 다 제의롭지 못했죠 호퍼밀러는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느낌을 좋아했거든요 장애의 몸을 가진 에디트는 호퍼밀러의 자경심을 위한 먹이가 된 거죠 또 그러니까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이냐 연민이냐 이런 이분법에서 호퍼밀러는 사랑을 선택한 건데 이게 되지 않죠 그래서 호퍼밀러는요 약혼한 지 3시간도 되지 않아서 동료들 앞에서 약혼 사실을 부인합니다 돈 때문에 장애인 여자바 결혼한다는 세상의 평판이 무서웠던 겁니다 이 순간 호퍼밀러는 약혼자가 받을 충격은 아마 짐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직 자신의 불명예만이 뇌리에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이기적인 거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어요 에디트라는 불쌍한 아가씨에게 연민의 감정을 품면서도 그는 자존심을 회복하려 했던 남자니까요 그에게 중요한 건 에디트라는 여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던 거죠 약혼자가 약혼을 부인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가능한 사랑을 꿈꾸는 에디트는 참담한 마음으로 자신의 미래가 자신의 사랑이 어떻게 될지를 이미 직감을 하고 자살을 하는 걸로 이 소설은 끝나요 좀 아쉽네요 그런 부분은 함부로 연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연민이라는 것은 양란을 가졌답니다 연민을 잘 다루지 못하겠으면 거기서 손을 떼고 특히 마음을 떼야 합니다 연민은 모르핀과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치료도 되지만 그 양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거나 제때 중단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처음 몇 번 맞을 때는 마음이 진정되고 통증도 없어지죠 그렇지만 우리의 신체나 정신은 모두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신경이 더 많은 양의 모르핀을 찾게 되는 것처럼 감정은 더 많은 연민을 원하게 됩니다 이런 대사들 슈테판 지바이크의 소설 함께 했습니다 강신주의 어드바이스를 좀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랑과 우정 이런 거 참 좋잖아요 그런 거 참 많이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게 관심을 기르고 나와 함께 있을 거예요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가 아플 때 사랑니 때문에 격심한 치통을 겪을 때 아니면 생리통을 겪을 때 아니면 신혼의 교통에 빠져 있을 때 미래가 불안할 때 부모님의 죽음에 홀로 눈물을 떨구고 있을 때도 이럴 때 누군가가 나의 교통을 함께하고 내게 웃음을 주려고 하고 내 눈물을 닦아주려고 해요 얼마나 다행스럽고 행복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나의 고통과 나의 눈물은 나를 재배한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인과 친구가 고마운 이유는 그들이 나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불가능한 노력을 계속하는 거죠 이런 경우 우리는 상대방이 내게 사랑이라든가 우정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믿게 돼요 하지만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애인과 친구의 가치를 알리면 사실 내가 그 고통에 빠져 있을 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장 행복할 때 진짜 애인인지 가짜 애인인지 혹은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가 당신의 행복을 함께 행복해하고 당신의 불행을 함께 불행해하는 사람이어야만 여러분은 자신에게 애인이나 친구가 있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당신의 불행을 위로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이 당신보다 행복하다는 사실에 뿌듯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혼했거나 실직했다고 치죠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 않는 친구들 혹은 직장에 불만이 많은 친구들이 몰려들어서 당신을 위로할 거예요 그렇지만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그나마 자신에게는 가정과 직장이 있다는 사실에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강신주의 감정 수업 함께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회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책은요 창작과 비평사에서 나온 전락이라는 소설입니다 알베르 까뮤의 소설입니다 까뮤는 워낙 유명하죠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창작을 택했다 이런 말을 했죠 20세기 문단의 신화가 됐고요 44살의 노벨문학상 최연소 수상자가 됐습니다 아우 저보다 한참 어렸을 때 됐네요 부럽네요 그러나 아쉽게도 3년 뒤에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까뮤의 철학은요 모든 것이 부조리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인간에 의하면 인간은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맹목적인 삶에 묶여있다는 걸 인식할 때 삶의 부조리함을 깨닫지만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는 자각으로 인해서 구역질을 느끼고 불합리함에 대응하여 희망을 얻는 반항을 하게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죽음만이 우리의 감정을 느껴온다는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까? 또 입에 흙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스승들을 또 얼마나 존경합니까? 이때는 존경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죠 이들이 평생 우리한테서 받고자 했을 그 존경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항상 죽은 자들에게 더 공정하고 더 너그러운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에겐 지켜야 할 의무가 없죠 그들은 우리를 자유롭게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요 칵테일을 마시고 예쁜 애인을 만나는 사이에 요컨대 짬이 날 때 잠깐 경의를 피하면 그만입니다 혹시 그들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뭔가가 있다면 바로 기억일 겁니다 하나 우리는 이마저도 짧게 기억할 뿐이죠 아니 우리가 친구들에게서 정말 사랑하는 것은 갓 숨이 끊어진 죽음 고통스러운 죽음 우리의 아픈 마음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인 거죠 라고 글을 썼네요 이런 질문들 또 까미는 던집니다 이 회환은 무슨 얘기냐면 이 책 창작업 비평사의 전락에 나오는 얘기는요 주인공이 파리에 다리를 걸어가는데 홍로아야를 건너서 센강 왼편에 있는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자정이 지나서 한 새벽 1시쯤이었는데 어떤 여인이 난간 위로 몸을 숙이고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는 형체가 보인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까 옷을 입은 호리호리한 젊은 여자였어요 다리 끝에서 당시 살고 있던 생미셸 방향 강백교를 접어들었는데 한 50미터쯤 갔을 때 소리가 들린 거예요 첨벙 하고 강물에 뛰어드는 소리요 그래서 엄청나게 귀에 크게 들려서 우뚝 멈춰쓰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대요 거의 곧바로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렸고 몇 번 더 이어졌습니다 달려가고 싶었지만 몸뚱이가 꼼짝하진 않았어요 추위와 충격으로 바들바들 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속으로는 빨리 가봐야 한다는 대로 되뇌었지만 저항할 수 없는 무력감이 온몸으로 퍼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너무 늦었어 이미 늦은 거야 아니면 그 비슷한 말이었을 겁니다 자 클라만스가 주인공이죠 클라만스가 이런 일을 겪은 다음에 파리를 떠나요 그리고 평생 주인처럼 살아갑니다 평생 그날 있었던 것이 트라우마를 남아서 계속 후회를 하는 거죠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읽어갖고 한 사람이 평생을 속지 않은 삶을 살까 이게 뭐야 할 수도 있어요 마르크스가 이런 말을 했죠 인간과 관련된 어떤 일도 사소한 것은 없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혁명보다 더 중요한 일도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등이 가려운 것만큼이나 견뎌기 힘든 일이 또 없을 수도 있어요 클라만스가 느낀 감정을 회환이라고 해도 좋고요 양심의 가책이라고 해도 좋고 후회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회환이란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회환이란 희망에 어긋나게 일어난 과거 사물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이다 스피노자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요 희망에 어긋나게 와 과거의 사물이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 있죠 이제 나는 내 애인이 위험에 빠지면 언제든지 기사도 정신으로 구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애인이 경제적인 위기가 온 거예요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집을 다 말아먹게 생기거나 뭐 이렇게 하여튼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내가 모았던 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애인을 구하지 못한 상황이 온 거예요 애인이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얼음처럼 굳어버리는 거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애인을 쳐다볼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 빠지죠 정말 슬픈 것은 자신이 얼마나 속물이었는지를 자각했다는 점에 이런 자각에 눈을 뜬 이상 그가 어떻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애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클라망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요 정의를 사도한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기사도 정신을 갖고 있다 나는 우리 사회에서 야망을 대신하고 있는 탐욕을 늘 가소롭게 여겼다 높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여자와 정의를 동시에 사랑하는 균형 잡힌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사건을 계기로 본인이 허위였다 허구였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된 거죠 법정에서 편안하게 다 사람들을 변호하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런 희망이 이렇게 좌절되지 않았다면 좋으려는 말 자신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지 않았다면 그는 법정에서 당당하게 변호하는 변호사가 됐을 텐데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회원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과거와 달리 더 이상 무기력하고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로 성숙하고 강해졌다면 결코 회원의 감정이 유령처럼 따라다니는 날이 될 겁니다 지금 어떤 것을 후회하고 계세요? 정말 내가 강해지고 다시는 그런 일을 겪게 되면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면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클라망스는 배 타고 가다가 물건 떨어지는 소리 뭐 이렇게 뭐만 봐도 자꾸 그게 떠오르는 거죠 그만큼 본인이 아직은 이겨내지 못한 거 아닌가 그저께 이영곤 박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SK에서 38살에 최연소 임원을 되셨고 최연소 사장 그리고 완전히 거기서 회장의 후계자로까지 거론이 됐었는데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끈떨어진 연이 돼서 공격을 엄청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자격증이 그걸 자살 충동이 일어날 정도로 회원이 왔다고 합니다 본인이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이겨낸 거죠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홈쇼핑에서 안 좋게 잘렸거든요 잘난 척하다 이영곤 박사님과 비슷해요 너무 잘난 척하다가 나대다가 눈밖에 나갔고 동료들이 눈밖에 나서 또는 윗사람이 눈밖에 나서 옷을 벗고 나왔는데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전 회안같은 후회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겨냈다고 나름 생각하는데 모르죠 아직도 제 잠재의식에는 있는지 10년 뒤에도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 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의 무기력과 비겁과 맞서 싸운다면 어느샌가 과거의 회원은 밝은 태양에 녹아내릴 눈처럼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신주의 감정수업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부간에 보면 막 못잡아 먹어서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치렸던 사이인데 헤어지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상대방을 괴롭히고 격화시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야말로 경멸하는 거죠 잘 모르는 사람은 경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전에 사랑했던 사람 너무너무 좋아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잘 안됐을 때 경멸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소설이에요 헨리 제임스가 쓴 책 여기서 소설을 읽고 한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초상이라는 책입니다 믿음사에서 나왔어요 헨리 제임스의 소설 여인의 초상 헨리 제임스는 헤리 제임스는 헤먼 멜빌의 모비딕 대니얼 호소의 주온 글자와 함께 여인의 초상은 19세기 가장 뛰어난 미국 소설로 꼽히네요 우리 모비딕 주온 글자는 잘 아는데 저도 여인의 초상은 잘 몰랐는데 읽어봐야겠네요 헨리 제임스는요 당대 가장 지적인 작가로 유명합니다 파리에서 만난 트루게네프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줄거리보다 캐릭터 형성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심리적 리얼리즘을 이룩했습니다 형 윌리엄 제임스는 의식의 흐름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근대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아 형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군요 여인의 초상은 20세기 의식의 흐름기법을 예고하는 선구자적인 작품이고요 철저한 내면 분석을 통해서 외피에 밖에서 가려진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사벨에게 귀족적인 생활은 고도의 지식과 자유가 결합된 것으로써 지식은 인간에게 의무감을 자유는 향락을 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스몬드에게 귀족적인 생활이란 완전히 형식적인 것이며 의식적으로 계산된 태도였다 그는 오래된 것 신성한 것 계승된 것을 좋아했다 이사벨도 마찬가지였지만 자신이 선택한 것을 좋아하는 척만 했을 뿐이다 오스몬드는 전통에 대해 비상한 경의를 품고 있었다 어쩌면 이사벨은 남편의 그런 사고방식을 경멸했으며 결국 그것은 결국 그를 고자서로 만들었다 오스몬드가 아내를 몹시 경멸했기에 아내 쪽에서도 남편을 경멸하는 건 당연했다 자신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하여 아내가 뜨거운 경멸의 눈길을 던진다는 것 그것은 오스몬드가 예상하지 못했던 위협이었다 그는 아내가 이런 행동을 취하기 전에 그녀의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사벨은 남편이 자신의 자신감이 진하셨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을 때 그의 귀가 얼마나 타들어갔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어떤 남편이든 아내가 이런 느낌을 줄 경우에는 아내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법이다 너무나 때늦은 후회다 촛불만이 외롭게 빛을 내는 거실에 홀로 앉아 이사벨은 자신이 남편 오스몬드를 그리고 남편은 자신을 경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갑작스러운 유산상속으로 자신의 삶을 자기 스타일대로 살 수 있었음에도 이사벨은 가난한 남자 심지어 이미 딸까지 있는 오스몬드와 결혼했다 결혼을 결정하기 앞서 그녀는 영국 귀족 위버튼 경과 미국의 성공한 사업가 구두두의 청원 마저 과감하게 거부했다 영국 귀족이 상징하는 고리타분한 관습과 인습 그리고 미국 사업가가 보장하는 부유함 때문에 자신만의 삶을 살아내리는 의도가 좌절될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대가를 무릅쓰고 그리고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며 우여곡적 끝에 이루어진 결혼은 그녀에게 오히려 참담하게 그지없는 현실로 보답했다 오스몬드라는 남자가 겉법에게는 달리 인습의 추정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유함을 제향하는 속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밤이 새도록 이사벌의 고민은 깊어져만 가기만 했다 이 경멸을 어느 정도로 하냐면요 사람들을 불러서 서로 엄청나게 단둘이 있을 때보다 사람들을 불러서 엄청나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대사들이 여기 있던데 아 그 부분은 이제 잔혹함이군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잔혹함 부분이고요 잔혹함보다는 좀 낫네요 경멸은 원칙적으로 말해서 경멸은요 경멸하는 대상과는 함께 있지 않으면 해결되겠죠 하나뿐이 소중한 삶을 경멸하는 대상과 지내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어요 자기만의 생각과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면 이사벌은 단호하게 오스몬드와 헤어져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이사벌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실제로 당당한 여성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사벌에게도 남편 오스몬드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속물근성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작가는 이사벌의 종례를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벌은 지식과 자유가 결합된 삶 그러니까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살아내가는 삶을 꿈꾼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꿈도 사실 일종의 허용이죠 이사벌은 그렇게 사는 것이 남들이 보기에 가장 멋진 삶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유롭게 산다는 것과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싶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남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자유를 구가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 오스몬드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했던 것처럼 그녀도 그만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여자였던 것입니다 이미 결혼은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순간에 이사벌은 남편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인습에 매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겉모습은 확연히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부자연스럽게는 마찬가지로 지점이 됩니다 그녀가 점점 자신의 꿈을 버리고 남편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불행한 일이다 남편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사벌은 언젠가 인습과 간섭을 존중하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뭐 이런 글이 오겠네요 감신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경멸하는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이죠 물론 더 불행한 사람은 경멸당하는 사람이겠지만요 여자는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자는 더 이상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자가 어떻게 남자를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자 동시에 내가 느끼는 느낌, 기쁨 이런 감정들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사랑의 비극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와 함께 있을 때 기쁨을 느끼지만 남자는 여자와 함께 있을 때 슬픔을 느끼잖아요 어차피 현장과는 헤어져 볼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인 셈인데요 그래서 여자는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그녀는 남자를 떠나서 슬픔을 혼자 감당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남자를 억지로라도 붙잡아서 둘 다 슬픔에 빠트릴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힌 남자는 슬픔에 빠질 것이고 그의 슬픔은 여자를 또 슬프게 만들 테니까요 불행해도 여자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억지로라도 남자를 곁에 두려는 것이에요 비록 처음에는 남자가 슬픔에 빠질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남자를 행복하게 해주면 그의 마음이 돌아설 수도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너무나 진부한 방법이지만 여자는 남자를 호텔로 유혹하는 데 성공합니다 여자는 남자가 호텔에 함께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치죠 그곳에서 여자는 정성을 다해서 남자의 몸을 그리고 그의 마음을 해모합니다 그렇지만 남자는 마치 실제처럼 반응이 없죠 심지어 지금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옷 한 조각 걸치지 않는 자신에게 그렇게 애정을 담아서 애모하고 있는 자신에게 무감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남자는 할 수 있는 한 여자를 경멸하고 있는 중이에요 누군가를 앞에 두고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경멸이죠 참 무섭네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체 옆에 있는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경험 경멸하지 경멸당하지 않으려면 내게서 슬픔을 느끼는 사람을 쿨하게 보내줄 밖에 없다는 사실 비극이네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강신주의 감정수업 함께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멸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경멸과 멸시 좀 비슷할 것 같죠 경멸하다 멸시하다 어떤 차이일까요 경멸하다 멸시하다 경멸하는 것은 어떤 감정이에요 그 사람에 의해서 품게 되는 차가운 감정 싫은 감정 경멸이죠 멸시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주고 경멸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경멸하는 것까지 그런데 나를 멸시하면 그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멸시하면 가만히 안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사랑한 사람끼리 부부간에 특히 오래 산 부부들 간에 멸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멸시를 사랑이라는 감정의 막다른 골목이라고 표현을 해요 멸시를 사랑이라는 감정의 막다른 골목이다 남녀사이 일어나는 사랑만큼이나 참 그런 감정만큼이나 더 드라마틱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같이 빠져들죠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두 사람만 빼고는 모든 것들이 안 보입니다 콩깍지가 씻다 그러잖아요 모든 배경은 뒤로 물러나고 두 사람만이 주인공이 되죠 그래서 과대평가를 합니다 이따가 또 다음에 과대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착각을 일으키죠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야만 둘이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는 거겠죠 서로 과대평가를 하지 않으면 착각하지 않으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실제 자체를 보게 되면 하지만 그런 과대평가 이런 것들이 물러나고 주인공이었던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게 되고 이러면 이제 혼란이 오죠 이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야 이제 콩깍지가 빠지게 되면 잘못하다는 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랑의 추억이 갈기각이 찢어지게 되면서부터 오는 고통 그래서 미움이라는 감정이 또 나오기도 해요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안 그랬잖아 나한테 잘했잖아 자기가 변하는 건 생각하지 않고 상대가 변했다고 미워하죠 이 과대평가 감정이 이제는 멸시라는 감정으로 변합니다 과대평가가 상대방을 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공으로 만들어줬던 감정이라면 멸시는 상대방을 평범한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벌레처럼 무가치한 사람으로 만드는 감정이죠 그래서 스피루자는 멸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멸시란 미움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 정당한 것 이하로 느끼는 것이다 밉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못 미치게 느끼게 하는 것 깎아 내리는 거죠 미움 때문에라는 것이 중요해요 밉기 때문에 밉어서 상대방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대우를 안 해주는 거죠 평범한 사람보다 못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보다 못하게 막대하는 거죠 특히 부부간의 이런 경우를 우리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극작가 에드워드 올비가 워낙 이 제목은 유명하죠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는가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 민음사 민음사가 진 책인데요 민음사가 발행한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건 희곡이니까 조지 몸을 돌리며 그만둬 미샤 아 그만둬 마샤 아 이름이 뭐야 그만둬 마사 아 마사군요 마사 조지가 다시 조지 몸을 돌리며 그만둬 마사 마사가 말합니다 역사학과의 막장 조지 그만 마사 그만 조지의 목소리 지지 않으려고 언성을 꾸며 총장 딸과 결혼해 한가락 할 줄 알았는데 무명시에다 책벌레 잡생각만 많고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백자운도 없으니까 남들한테 자랑거리지도 못되고 됐어 조지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서로 부부예요 비록 술에 취했지만 이 정도 막말이면 둘만 있을 때에도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주기 충분한데 이 상황은요 마사는 남편에게 양해도 안하고 신임 교수로 부임한 닉과 허니 부부를 한밤중에 집으로 초대한 상태에서 이렇게 면박을 줍니다 남편에도 배알도 없다 얼간이 이런 악담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마사가 신임 교수 부부를 초청한 것은 남편을 제대로 멸시하기 위해서 했던지도 모릅니다 둘이 있을 때 아무리 멸시해봤자 더 이상 상처받을지 않을 것처럼 보였으니까 아예 이번에는 공개석상에서 모멸감을 주는 거죠 남편도 지지 않고 아내에게 모멸감을 주려고 합니다 옷 좀 제대로 입도록 해봐 당신이 두어잔 걸치고는 시마를 머리 꼭대기까지 뒤집어 쓰고 있는 꼬락선이 보다 더 역겨운 광경은 별로 없거든 네 하여튼 뭐 엄청나네요 자 마사의 아버지니 조지 아버지는 조지를 총장후보로 낙점해서 딸을 그에게 줬을까요? 아니면 총장후보가 되기 위해서 조지가 마사를 유혹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조지와 마사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둘만의 사랑을 창취했어요 마사가 조지한테 홀딱 반했던 거죠 그 이유가 뭐 조지가 총장이 될 인물이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역시 조지도 마사를 사랑했던 거지 총장이 되려고 마사를 사랑했던 건 아니에요 그토록 강의에 묶어졌던 사랑이 어느 사이에인가 그들 곁을 떠나고 없는 데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오히려 반대 두 집안 간의 반대해가지고 막 어렵게 어렵게 결혼한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뭐 일반적으로 평범한 결혼생활 보다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강렬한 사랑이었던 것만큼 그 사랑이 식었을 때 느끼는 고통은 더 클 것 같아요 둘은 뭐 헤어질 헤어질 생각이 없답니다 헤어질 수도 없대요 어쩌다 대학 설립자의 사위가 된 역사학과 교수 그리고 이온은 생각할 결를도 없이 총장의 딸이라는 역할에만 충실이 된 아내 사랑이 떠난 뒤에 그들에게 남겨진 압도적인 현실이 이비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분명 마사에게는 자신의 총장 딸이라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조지도 당시에는 대학 설립자의 사위가 되는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둘이만 있어도 행복했죠 지금은 180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 멸시하고 있어요 도대체 사랑은 어디로 간 걸까요 둘 다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아마 과거에 화려했던 사랑의 이런 것들을 자신의 책임이 아닌 상대방의 책임 그 사랑에 식었고 그렇게 안되는 지금의 상황을 자신의 탓이 아닌 상대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승승장구하던 전쟁에서 패하니까 패전 책임론을 따지는 것 같은 형속입니다 마지막 자존심인거죠 마사는 사랑에 떠나간 것이 자기 탓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고 아마 조지도 그랬을거에요 내 탓이 아니야 내 탓이 아니야 이렇게 자기 회피 당연한건데 세월이 지나면 사랑은 쉽게 돼있는데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거죠 그러니까 행복했던 커플이 오히려 서로도 미워하는 커플이 되는거죠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상처는 생각하지 않고 서로를 그렇게 핥히면서까지 멸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행위도 두 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미워할수록 멸시할수록 그들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걸요 서로 치유할 수 없는 생체기를 계속 남기면서 서로의 상처 상처 멸시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 마지막으로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사랑은 완전히 이제 싸늘한 시철가 될 것입니다 결국 서로에 대한 멸시는 사랑의 추억 아름다운 추억 맞아도 다 없어지게 받을죠 파멸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는 자명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죠 만약에 지금 내가 누군가를 내 남편을 멸시하고 있다면 뭐 때문인가 내 탓은 없는가 결국 이 끝은 어디인가 이런 생각이요 이 감정이란 건요 혼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누군가에 의해서 발생이 돼요 호수가 가만히 있는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돌을 던지잖아요 파동이 일죠 이런 것처럼요 그렇다고 돌만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호수만 있어도 되는 것 같아요 둘이 만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지금 내 감정의 원인은 내가 타인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나는 없었냐는 거죠 그 감정의 원인이 호수가 없었다면 파도가 치냐는 거죠 결국 서로에게 원인이 있는 겁니다 상대적인 건데요 상호적인 건데요 그런 부분을 강구하는 거죠 연애할 때 서로 과대평가를 하죠 하지만 이게 현실로 돌아왔을 때 이제 실질적인 평가를 하게 됐을 때 허무했던 부분들을 그거를 뭔가 뭔가 그렇잖아요 쇼핑을 했는데 막 기도했는데 이상한 게 오면 너무너무 화나잖아요 그런 다소 허상적인 부분이 현실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분노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상대에게 넘기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관계의 시작과 끝에서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듯이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상대방을 멸시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관계에 대한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으려는 비겁함을 비겁한 거예요 멸시한 사람들 보면 비겁한 거예요 또 내가 누군가를 멸시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관계의 책임을 나에게 미루려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를 멸시한다면 아 이 사람 참 약한 사람이구나 연약하구나 그러니까 타인을 멸시하는 사람은 비겁한 거죠 상대가 약한 걸 아는데 그냥 좀 참아줘도 되는데 같이 그걸 이용하고 멸시한다면 비겁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처럼 관계가 나타나면 그는 희생자 코스프레를 아낌없이 하게 될 거예요 마치 부당한 일을 당한 선량한 사람처럼요 결론은 뭘까요? 결국 멸시한다는 건 내가 내 탓을 남에게 돌리려고 하는 연약한 사람이고 비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멸시하지 말자고요 어차피 백세까지 살려면 부부밖에 없습니다 바꾸지 않을 거면 바꾸지 않을 거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멸시하지 않고 같이 가야 되겠죠? 탕신주의 감정 수업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피노자와 함께 배우는 인간의 48가지 얼굴 이번에는 다섯 번째 감정인데요 48가지 중에서 제가 좀 감명 깊었거나 공감이 되는 것만 읽어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개인적인 거니까 다 이런 건 직접 책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건 사서 보시는 거고 부담스러우시면 도서관에서라도 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꼭 보세요 베스트셀러가 될 만합니다 사람들이 다 저도 소개받아서 봤으니까요 꼭 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제가 강의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아니나 다를까 공감되는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이 부분입니다 과대평가 과대평가 사랑의 찬란한 아우라 이게 착각이라는 것과도 일맥상통해요 과대평가 착각 상대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거 제가 강의할 때 얘기하는 오바죠 오바 과대평가도 오바잖아요 오바에서 평가하는 거 착각도 오바고요 전 그거를 오바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랑에 빠지면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도파만이라는 호르몬 생적인 자격에 의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관적인 평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뭐 좋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건 객관적으로 본다는 건 일정 정도의 거리를 두는 거거든요 거리를 좀 두고 음 그래 저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가까워지면 친해지면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가족들끼리 객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친한 친구와 객관적일 수는 없어요 이게 주관적이 되는 거죠 결국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 품에 꼭 안겨 있는 그런 거리 같이 있는 거리 멀리서 떨어지지 않는 가까이 있는 거리 그러면 제대로 못 보죠 가까이 있으면 얼굴만 보거나 등만 보거나 가슴만 보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잘 못 봐요 예를 들면 배가 나왔거나 눈곱이 꼈거나 방귀를 뿡뿡 끼더라도 이걸 객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백원아홉은 참 그 뭐 후더군해 인간적이야 매력적이야 이래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뭐가 뭐 인간적이고 뭐가 매력적이야 이럴 수 있죠 뭐 배가 나온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외모적으로 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 눈에는 더 이뻐 보인다는 거죠 중요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제 그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 얘기에서 아저씨 냄새 또는 노인 냄새가 난다고 타박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우울해요 한때 자신을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바로 그녀가 사랑이 이제 나를 떠난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 기적처럼 새로운 여자가 또 등장을 해요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신의 품에 꼭 안겨서 자기의 모든 냄새마저도 향기롭다고 얘기하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이제 과대포장을 하는 거고 착각을 하는 거죠 노인한테는 노인 냄새가 난답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알아요 늙은 남자 몸에서는 헌 옷에서 나는 쾌쾌한 먼지 냄새 같은 게 나요 여자가 남자를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내버려 뒀다면 그녀는 늙어버린 남자에게 굴욕감을 주지 않으려고 관계를 계속할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렇지만 모지스 당신은 정말이지 화학적으로 젊어요 라모라가 맨살이 드러난 팔을 제 목에 감았다 당신 살에서는 감미로운 향기가 나요 메들리니 뭘 알겠어요 얼굴만 예쁘지 아무것도 아닌 여자라고요 자기 도추에 빠져 거만하게 살다가 이제는 상처입고 품위도 체면도 없이 고통받고 있는 늙은 나에게 이런 따뜻한 위로를 해주다니 허조근은 자신이 도대체 무슨 훌륭한 일을 했게 이런 축복을 받는 걸까 생각해봤다 이렇게 글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요 솔벨로의 소설 허조구라는 책입니다 펭귄 클래식에서 나온 거예요 한 대목인데 이 모지스 허조구는 한때 잘 나갔습니다 미남이었고 여성들의 인기도 많았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40대 후반의 중년 남성이 되니까 더 이상 여성들의 주목을 못 받게 되죠 둘 번째 아내인 메들린도 공공연하게 남편을 무시하고 이웃진 남자와 연애를 막 할 정도입니다 허조근은 이제 당당함마저 잃은 지 오래입니다 지금 이것저것 지인들에게 감상적인 편지나 써대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신세 안탄을 늘어놓는 한 시간만 인간으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스스로 무기력증에 빠진 허조근은 어린아이가 된 겁니다 한때 높은 지위를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권력을 잃은 사람 혹은 문남성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어 미모를 상실한 여배우 아니면 수년간 정교 1등만 하다가 어느 사이에 성적이 중하위권으로 떨어진 학생 이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놓쳐 힘들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자기 착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왕자병 공주병이 많잖아요 약간의 착각 그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과대포장 이것도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포장을 해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면 안됩니다 그래서 불행한 게 없죠 과대평가라는 건요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서 정당한 것 이상으로 느끼는 것을 말한다 스피노자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실제보다 과한 평가를 내리게 되잖아요 사랑은 두 사람을 삶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의 풍성한 배라든가 주인공의 달콤한 방귀 주인공의 정리해구는 당연히 조윤들의 부품배 고약한 방귀 냄새 실업자와는 좀 다른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과대평가가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부수효과가 아니라 본질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랑에 빠져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상대방을 지나치게 크게 평가한다면 우리는 분명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과대평가의 말로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져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애인이 있는 그런 애인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본다면 제3자처럼 애인을 본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과대평가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과대평가하면 안되지만 좀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좀 과대평가하자구요 착각하고 살자구요 내 아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내 남편은 가장 나를 사랑해주는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좀 과대평가를 하자구요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해서? 예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사랑에 빠진 친구들을 걱정하는 것이나 친구들이 사랑에 빠진 나를 걱정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것은 사랑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일 뿐이죠 그런 우려와 걱정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기꺼이 과대평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과대평가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그럼 그 사랑을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구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거에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구요 아래쪽에 이북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비엠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 인데요 도움이 되실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